안녕하세요 자투리 행가입니다. 저는 지금 청주의 플레이밍 카페에 와 있는데요. 이 플레이밍 카페는 8월이 되면 이렇게 수국들이 예쁘게 피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카페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플레이밍 카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구 쪽에는 이렇게 예쁜 배롱나무 꽃이 활짝 피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수국들이 아주 화사하게 사람 얼굴만한 크기로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이 플레이밍 카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 카페대부의 모습입니다. 카페대부의 1층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창밖으로는 복수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녁이 되면 시원하게 앉아서 좌담을 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야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카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앞쪽에는 핑크뮬리가 심어져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목수국이 아주 활짝 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또 작고 아담한 작은 면못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저 뒤쪽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전 10시에 카페 오픈하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요. 오후에 되면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제부터 목수국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목수국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수국이 이렇게 아주 멋지고 예쁘게 피어있고요. 이렇게 목수국 가운데로 예쁜 길을 만들어서 꽃들을 보면서 향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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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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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9월 사이에 꼭 한번 들려보시면 참 좋을 것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